조규성 선수가 원래는 센터팩 출신이었어요, 수비수. 아, 진짜? 대학교 들어가면서 공격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헤딩을 잘 따요. 좋다. 헤딩이 좋아요. 어? 내 남자친구인데? 몰랐어. 진짜 심각하게 인기가 많다. 비밀연의 징이에요, 지금. 아, 그래? 마음속으로. 오늘 늘면은 진짜 거짓말 아니라. 스타. 한남도 예약이고, 람부르 예약이다. 런딩맨 나오나? 나오시면 좋겠다. 잘생겼지? 진짜 잘생겼어. 약간 섹시, 섹시야. 약간 얼굴이. 나는 손흥민 한 골, 이재성 한 골 봅니다. 이재성이 안 나왔어, 형. 선발이 없어. 아, 없어 선발에. 아, 라인업 좀 보고 와요. 누구 얘기한 거야? 이재성, 이재성. 라인업이 없어, 지금. 후반 조건은 나와요. 교체 나올 수 있지. 이재성이 후반에 무조건 들어오겠죠? 축제긴 축제다. 참, 다 즐거워 보이네. 자. 야, 좀만 더 있어보자. 혁진이 형. 아니, 내가 2대1 얘기했는데 따라하는 애들 누구야? 2대0. 형은 가나가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진짜인 줄 아시겠다. 아까 그랬잖아요. 말이 되니? 말이 돼. 나는 혼자 따로 갈게, 3대1. 3대1이요? 야, 1대0 하자, 1대0. 1대0. 아, 안 돼요, 1대0 좋아. 근데 세찬아, 1대0 이상 나. 여긴 골이 많이 날 수밖에 없어, 이 팀은. 형, 오늘 라인업도 모르는데 무슨. 아니, 라인업. 아니, 형 오늘 라인업을 안 보면서 형 무슨. 이게 더 편해. 아, 아는데. 왜냐면 저 아약스 신선 쿠드스 있어. 아니, 한국 라인업을 좀 봐요, 형. 왜? 한국 라인업. 왜 조성규. 조성, 조교성. 아니, 조성규는 뭐 뭐 하시는 분이야. 해설이야, 뭐야. 형, 이거 봐. 형, 이거 봐. 형, 이거 봐. 형, 이거는 조성규 해줘라. 형이나 드러내줘라. 드러내줘라. 그건 드러내줘라. 형 살리자, 형 살리자. 그러면 명장면이 나올 뻔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나온다. 어? 아직 아니네. 근데 경미의 수가 좀 꼬일 뻔해서. 형, 조코 처음 봐요. 형, 지금 시간이 안 됐어. 룰은 알죠, 조코 룰 알죠? 형, 처음 봐? 저러냐. 아니, 한 번만 가야라고 얘기해. 하지 말기는 지금. 너 앞에 보고 있어. 어차피 들어왔잖아. 어차피 들어왔잖아. 어차피 들어왔잖아. 프라이데이.